붓고 떨어지고 옛날 어떤 곳에 머슴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늘 머슴사리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주인 영감이 소 외양간을 빨리 고치지 않는다고 청년을 꾸지람했습니다. 이놈의 집이 아니면 굶어 죽겠어? 머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뒤 돗자리 장수가 되어 이곳저곳을 다니며 돗자리를 팔았습니다. 하루는 돗자리를 파느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산속에서 그만 해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무덤 옆에 돗자리를 세워 바람막이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지요. 이 사람이 한참 자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겠나? 말소리는 맞은편 무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서 난 못 가겠네. 임자나 가서 많이 먹고 오게. 이 소리는 돗자리 장수가 누워 자는 무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무덤 안에 있는 해골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숨을 잇는 힘껏 꽉 참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오늘 저녁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죽은 뒤로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밤 당신이 오셔서 돗자리로 잔바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이 돗자리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 돗자리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붙을 접, 자, 하고 떨어질 낙, 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무엇이든지 붙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떨어질 낙, 자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붙었던 것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돗자리 장수는 그 글자를 받아가지고 전에 머슴사리 하던 주인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인 영감의 딸이 혼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신랑을 신방에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돗자리 장수가 붙을 접 자를 만지며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자 갑자기 신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색시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들여가 보았지요. 그때 돗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니까 문 밖에 있던 색시 어머니가 신방 안으로 엎어지면서 신랑하고 색시 위에 쫙 붙어버렸습니다. 색시 어머니는 요동을 하면서 울며 불며 남편을 불렀지요. 주인 영감은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신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돗자리 장수가 다시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붙어라! 그러니까 영감도 딸 부부와 아내가 붙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위에 쫙 붙었습니다. 앞집 늙은이를 데려오너라. 뒷집 늙은이를 데려오너라.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늙은 할멈이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앞집 할멈이 입 빠진 입을 호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신방에 들어와서 내 사람이 붙어서 울며불며 야단 법석인 것을 이리만지락 저리만지락 거리면서 보았습니다. 돗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지요? 붙어라! 앞집 할멈도 내 사람 위에 쩍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 영감 위로 앞집 할멈이 갑자기 올라가 붙는 바람에 아래에 깔려있던 주인 영감의 엉덩이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똥을 싸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기르던 개가 똥 냄새를 맡고 냉큼 신방에 뛰어들어와서 똥을 마구 핥아 먹었습니다. 도자리 장수가 또 붙을 접 자를 만지면서 외쳤어요. 붙어라! 그러자 개도 앞집 할멈 위에 쩍 가서 붙고 말았습니다. 신랑 신부 주인 영감 부부 앞집 할멈 그리고 개까지 붙어서 울며 불며 아주 야단 법석 이었지요. 누구 한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아이고 하며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자리 장수는 좋아라 하며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 영감이 눈물을 흘리며 도자리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줄 테니 제발 좀 떼어주게. 도자리 장수는 주인 영감이 이렇게 애원하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떨어질 낙자를 만지면서 외쳤습니다. 떨어져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서로 붙어서 괴로워 하던 사람들과 개가 떨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문 밖으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흐르는 비지 땀을 닦으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돗자리 장수는 불쌍한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옴두커비와 색시 옛날 옛날 어떤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산에 가면 산신께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과 달을 향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몇 해 동안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 정성이 하늘에 까지 닿았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뵐게 되어 부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열 달 뒤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 끔찍한 옹 두꺼비 였습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슬펐지요. 이것도 우리들 발자인가 보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옹 두꺼비를 사랑하고 아끼며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옹 두꺼비는 마치 어린애 모양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어리광을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옹 두꺼비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옹 두꺼비는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옹 두꺼비가 어머니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어야 겠습니다. 옹 두꺼비가 한 놀라운 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김좌수 댁달과 혼인을 맺게 해주십시오. 김좌수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가는 양반댁일 뿐만 아니라 제일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옹 두꺼비가 그런 집달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니요. 어머니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옹 두꺼비를 쳐다보다가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김좌수는 이 근방에서 제일가는 양반댁이다. 그런데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옹 두꺼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좌수댁 따라고 저를 혼인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범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타일러도 옹 두꺼비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김좌수댁에 장가를 들겠다고 우겼지요. 되든 안되든 김좌수댁에 가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옹두꺼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어떻게 왔는가? 네 저 잠깐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옹두꺼비 아버지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옷자락만 만지작 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숨을 바치고 좌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좌수님께서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낳은 자식이 옹두꺼비입니다. 옹두꺼비이긴 하오나 자식이라고 여기며 길러왔는데 이놈이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사람이 바로 이댁 이댁 아 아가씨 입니다. 옹두꺼비 아버지는 그만 목이 꽉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는 비지 땀이 줄줄 흘렀지요. 좌수형감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옹두꺼비 아버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옹두꺼비 녀석이 하는 말이 만일 김좌수님 때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검을 들고 제가 나온 대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안 될 줄을 알면서도 그저 이렇게 말씀이나 드려보려고 온 것입니다. 좌수형감은 말없이 듣고 있더니 한참 동안 눈을 끔뻑끔뻑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뒤 옹두꺼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니까 딸들한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옹두꺼비 우리 아버지는 좌수형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섯섹 나가라고 소리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말해주자 그저 기쁘고 황송해서 저를 백번이나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좌수형감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안방에 가서 아씨들을 다 여기 모셔오너라. 딸 세 명이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얘들아 좌수형감이 딸들에게 말랬습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옹두꺼비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옹두꺼비가 장가를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구나. 그리고 만약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나왔던 것으로 도로 검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생각하여 보고 이 사람을 불쌍히 생각한다면 그 옹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다오. 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께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뒤 도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좌수형감이 다시 세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생각한 대로 한 번 말해보아라. 가장 먼저 큰 딸이 말했습니다. 전 죽으면 죽었지 그런 험상스럽고 꺼림칙한 옹두꺼비한테는 시집을 못 가겠어요. 다음으로 가운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그런 옹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 보내려고 지금까지 길렀어요? 저도 저도 못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막내딸은 세 딸 가운데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며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귀하게 길러주셨는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두꺼비한테 시집가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좌수영감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장하다. 내가 진정한 내 딸이로구나. 좌수영감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앞니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감히 제 딸에게 장가를 오겠다는 옹두꺼비가 예사 옹두꺼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모르는 큰딸 가운데 딸은 옹두꺼비를 천하다며 처음부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옹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면 옹두꺼비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옹두꺼비한테 시집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좌수영감은 옹두꺼비 아버지를 불러서 막내딸이 옹두꺼비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옹두꺼비 아버지는 그저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좌수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옹두꺼비 어머니와 옹두꺼비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국 옹두꺼비와 좌수영감의 막내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좌수영감은 중매인을 내세워 남은 딸들도 좋은 혼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하루 바삐 시집 보내려고 큰 딸과 가운데 딸의 혼인을 서둘러 치렀지요. 드디어 옹두꺼비가 장가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 딸과 가운데 딸은 입을 실록실록 하면서 아우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별일도 다 있어 젊은 아이 어디 시집을 못가서 하필 옹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을까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못살겠어. 막내딸은 언니들의 구박을 꾹 참고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옹두꺼비가 단 말이 요란스레 방울 소리를 내며 좌수 영감 내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말 등에 맷둘만한 옹두꺼비가 입을 넙죽넙죽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통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두 옹두꺼비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좌수 영감님의 막내딸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라고 정한 이상은 옹두꺼비이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러니 아내된 도리를 다해야겠다. 막내딸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옹두꺼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옹두꺼비 신랑이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색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신랑이 시키는 대로 가위로 등가죽을 쭉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옹두꺼비 가죽 속에서 사내답고 씩씩하게 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좌수연감의 막내딸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막내딸이 기쁨을 참지 못해 방글방글 웃으니까 언니들이 또 놀려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옹두꺼비 서방을 맞은 게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을까? 집안이 망할 징조야. 하루는 좌수연감 내 사위들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큰딸 가운데의 딸의 남편은 아주 용기있게 화를 어깨에 매고 말을 탔지요. 그러고는 옹두꺼비 곁에 와서 옹두꺼비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사냥하는데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세나. 옹두꺼비는 고개를 끄덕끄덕 가며 가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옹두꺼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 뒤를 슬렁슬렁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리저리로 말을 빠르게 몰아 달리면서 산짐승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옹두꺼비는 하인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인 덜어 등가죽을 가위로 베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베었지요. 그러자 사내답고 씩씩한 도령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요. 늠름한 도령은 무엇을 외우는지 중얼중얼 하면서 공중에서 손을 두세 번 허우적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데없이 머리가 하얀 영감한 분이 나타나더니 늠름한 도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도령이 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산신영감 오늘 사슴이 한 백마리쯤 있어야 하니 수고롭겠지만 좀 잡아다주게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영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곧 가져오겠습니다. 산신영감은 도령에게 한 번 절을 한 다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으니 산 아래에서 백마리쯤 되는 사슴무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옴두커비 도령 앞에 주저앉으면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옴두커비 도령은 하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 두꺼비가 되어야 하네 두꺼비 가죽을 가져다주게 도령은 다시 옴두커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맏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숨가쁘게 사냥을 다녔지만 사슴은 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옴두커비가 백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일은 사슴들이 도무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하인이 모는 대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앞만 생각해도 옴두커비가 잡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큰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집에 돌아갈 일이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사슴은 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 아침에 사냥을 간다며 뽐낸 것이 우스워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닥불을 놓은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저놈의 옴두커비가 잡았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슴들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 뒤 말을 달려서 사슴들을 빨리 몰아가지고 옴두커비보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게 다 우리가 사냥해 온 것입니다. 이날 좌수연감 집에서는 사슴을 요리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옴두커비는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지요. 옴두커비를 보고 좌수연감의 맏딸과 가운데 딸이 막내 동생을 얄밉게 조롱했습니다. 저기 내 서방님이 오시는구나 사슴도 수천마리 잡아가지고 그러나 막내 동생은 꾹 참았습니다. 여보게 두커비 신랑 자네도 같이 마시고 옴두커비 소리나 한절 하게나 큰 딸의 남편도 옴두커비를 업신 여기며 놀려댔습니다. 옴두커비는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색시를 불러 가위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색시가 옴두커비의 등가죽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도령이 옴두커비 가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고슬처럼 반짝이고 기운차게 위로 찢어 올라간 눈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눈으로 한번 노려보면 누구나 그 위험에 놀라서 몸을 오그렸지요. 좌수영감의 맞달과 가운데 딸 그리고 사위들은 지금까지 옴두커비라고 업신여기어 부대접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옴두커비 도령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옴두커비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좌수영감 부부 앞에 가서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냈습니다. 또 좌수영감의 큰딸과 가운데 딸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에게도 공손히 절을 했지요. 그런 뒤 아내를 등에 업고 제 부모님을 양력 겨드랑이 밑에 닦이고 헐헐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좌수영감 부부는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홀아비 혼장과 제자 시골 사당에 맹랑한 학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곱 살밖에 안된 녀석이 이따금 엉뚱한 짓을 잘했지요. 다른 고울에서 온 혼장은 집이 몹시 가난한 데다 홀라비 이어서 파접을 해도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서당에 눌러 있었습니다. 꼬마는 어린눈에도 그게 안되었다 싶었는지 엉뚱한 짓을 했지요. 혼장님 이 동네에 예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세요. 옛기 어린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혼장은 엉뚱한 소리에 허허 웃으며 나물었습니다. 꼬마는 다음날도 혼장한테 갔지요. 혼장님 혼자 사시면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십시오.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혼장은 또 허허 웃었습니다. 꼬마는 그 다음날도 같은 소리를 했어요. 혼장님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고라도 적국이 좋고 늙어도 할멈이 좋다고 하십디다. 그 과부하고 결혼하세요. 허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혼장은 나무라면서도 녀석이 허투루 하는 일체하는 눈치였습니다. 꼬마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과부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 우리 훈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꼬마는 시채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냐고? 이 녀석아 향교에 가서 스님을 찾아라.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는 뭐하러 오신단 말이냐? 여기 오신 줄 알았는데 뭐? 어린 녀석이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과부는 누가 드릴까 싶어 주먹을 얼으며 꼬마를 쫓았습니다. 꼬마는 다음날도 아침 일찍 과부집에 갔어요. 아주머니 어제 저녁에는 틀림없이 우리 훈장님이 여기 오셨지요? 이 녀석아 너희 훈장님이 오긴 어디로 오셨다고 자꾸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과부는 또 벌컥 성을 냈습니다. 숨길 것 없어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뭐? 알긴 뭘 한단 말이야? 과부는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녀석은 뭘 그러느냐는 표정으로 해중해중 웃으며 도망쳤지요. 과부는 조금 쫓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꼬마는 그 길로 훈장한테로 갔습니다. 훈장님 이제 일이 다 되었습니다. 훈장님 께서는 제가 하시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일이 다 되기는 무슨 일이 다 됐다고 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냐? 훈장은 녀석이 하는 짓이 별로 싫지 않은 데다 기특하기도 하여 한참 웃었습니다. 저를 따라가셔서 그 집 안방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그런 법도에 없는 일을 한단 말이냐? 훈장님 훈장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야말로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십니다. 세상의 법도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는 법도보다 더 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큰 법도는 놔두시고 자잘한 법도에만 얼메어 계시니 그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어허 내일부터는 너하고 내가 자리를 바꿔 앉아야겠구나. 훈장은 한참 웃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꼬마는 훈장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허 이런 맹랑한 녀석이 있나. 훈장은 허허 웃으며 못 이기는 척 꼬마를 따라갔습니다. 훈장님 여기 담 곁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과부가 부지깽이를 들고 저를 쫓아올 것입니다. 저는 저쪽으로 도망칠 테니 그 사이 훈장님 께서는 저 집 안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점잖게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면 일은 다 됩니다. 꼬마는 훈장한테 쫑알거려 놓고 그 집으로 팔랑팔랑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다 알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훈장님께서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생사람 잡을 녀석을 봤나 뭐가 어쩌고 어째 과부는 또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시찜 이를 때도 소용 없어요. 제가 다 보았는 걸요. 꼬마는 훈장이 서있는 곳과 반대쪽 길로 도망치며 계속 쫑알 거렸습니다. 보긴 뭘 봤단 말이냐 거기 서지 못해 아주머니 정말로 우리 훈장님이 어젯밤에 아주머니 댁에서 안 주무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지금 가서 방을 들여다볼까요 뭐라고 방을 보자고 그러자 당장 가자 봐서 없으면 어쩌겠느냐 그 부지깽이로 볼기가 터지도록 얻어맞겠습니다. 좋아 가자 저도 아주머니한테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 훈장님이 방 안에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두말 없이 훈장님과 함께 사시는 거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하여간 좋습니다. 녀석은 당당하게 앞장을 서서 과부 집으로 갔지요 쪼르르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안에 들여다본 과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음흥하기도 하셔 아니 도대체 저 영감이 과부는 말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소문내도 상관없겠지요 이 일 어쩌나 이 녀석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사이 훈장은 거북 쌀스런 꼴로 방을 나와 안개 속에 소나 가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과부는 꼬마가 소문을 낸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훈장한테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제발 소문만 내지 마라 이건 에먼일이다 소문만 내지 말라고요 소문내지 않을 테니 그럼 서당에 떡 한시루만 해다 주십시오 떡 한시루? 소문만 안 내겠다면 해다 주다마다 과부는 부랴부랴 떡을 한시루 해서 서당으로 가져갔습니다. 느닷없는 떡시루를 보자 학동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이게 무슨 떡인 줄 아느냐 우리 훈장님하고 저 과부 아주머니하고 결혼을 난 이바지 떡이다. 와 학동들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과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훈장은 소한테 물린 꼴로 해벌쭉 웃고 있었지요. 꼬마는 그 떡을 학동들 앞에 반쯤 덜어놓은 다음 반을 들고 동네 공동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물을 깃고 있었어요. 우리 훈장님하고 서당 뒷집 아주머니하고 오늘 혼인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 이바지 떡입니다. 맛있게 잡수십시오. 물깃던 아주머니들은 모두 잘되었다고 깔깔거리며 떡을 받았답니다. 지팡이를 휘두른 이유 옛날 옛날 한 총각이 과거에 급체하기 위해 10년 동안 공부할 작정으로 산에 있는 저를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깊은 숲속을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어디 하룻밤을 자고 갈 집이 없나? 총각이 사방을 돌이번거리며 살펴보는데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됐다. 저기 집이 있구나. 저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해야겠다. 총각은 기뻐하면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것은 집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등불처럼 번쩍거렸던 것입니다. 총각은 너무 놀라서 기겁을 했지요. 총각이 도망가려고 몸을 휙 돌리자 호랑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총각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총각은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손에 들고 가던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들던 호랑이가 주춤했어요. 그러나 총각이 지팡이 휘두르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면 호랑이는 또 어흥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계속 지팡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쫓으려고 밤새 지팡이를 휘두르다 보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천천히 큰 바위에 뚫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도망쳐야겠다. 총각은 호랑이가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총각이 걸음을 내디드려고 할 때였어요. 윕상스러운 호랑이가 또 어흥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총각은 기가 막혔지만 별다른 수가 그래서 또다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굴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커다란 눈을 번뜩이며 총각을 지켜보았습니다. 총각은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자기에 있는 떡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지팡이를 휘둘러야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팡이를 계속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비틀비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나무 사이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절로 공부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자꾸 지팡이를 휘둘러대는 젊은 총각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몸은 비슬비슬하고 눈은 쑥 들어가 보이는 사람이 기운 없이 계속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 쉴 새 없이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휘둘러대던 총각이 꾀를 냈지요.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사는구나. 총각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를 왜 휘두르느냐고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오? 지나가는 사람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걸로 보아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은 호기심에 자꾸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어째 자꾸 휘두르는 것이오? 어서 좀 말을 해주시오. 총각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이제 거의 다 되었소. 말동부도 없는 쓸쓸한 절에서 10년 동안 외로워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이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그 절에 계신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합격해야만 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 난 사흘째 이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지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당신도 절에 공부하러 가는 길이거든 내가 휘두른 다음 휘두르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총각의 말을 고지 믿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외로운 절간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려면 참고 견디는 능력이 없이는 공부하지 못할 거야. 절에 공부하러 가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휘두르고 제게도 지팡이를 빌려주시오. 총각은 재빨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고 냉큼 절로 뛰어 갔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절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은 지팡이를 열심히 휘두르다 보니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휘두를 생각으로 잠시 멈추고 풀이에 펄썩 주저 앉았지요. 그러니까 바위 아래에서 큰 호랑이 한 놈이 어흥 소리를 내면서 시뻘건 입을 벌리고 달려 왔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그저 얼떨결에 지팡이를 휘둘렀지요. 이 사람은 아까 본 총각이 어째서 지팡이를 그렇게 휘둘러 댔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냉큼 도망친 총각은 절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뺀습니다. 저를 떠나 10년 전에 자기가 호랑이 때문에 혼줄이 났던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옇게 샌 머리카락이 발까지 닿고 몸은 파리에서 막대처럼 보이는 늙은 영감이 지팡이를 비틀비틀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영감은 10년 전에 자기가 지팡이를 건네준 바로 그 사람 이었답니다. 사시 남정기 옛날 중국 순천보 땅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현은 높은 벼슬에 재산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겨우 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연수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어요. 유현은 연수의 재롱을 부인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연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 했어요. 연수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내 고모시다. 인사드리렴 연수 너를 보기가 딱해서 고모를 모셔왔단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거라. 고모는 어머니처럼 연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달리 총명한 연수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린 나이에 꽤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열다섯 살에는 과거에 붙었어요. 내 나이가 열다섯 밖에 안 됐다고 장하다 장해 연수의 학문과 재주를 어엿 비여긴 임금은 연수에게 한림 학살하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연수는 유 한림으로 불렸지요. 유 한림이 나이가 차서 스무 살이 되자 사방 팔방에서 색시 색감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현은 하루빨리 참한 색시를 찾고자 하였는데 어떤 여스님이 찾아와서 처녀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사시 성을 가진 처녀 였는데 됨됨이가 바르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유현이 만나보니 과연 빼어난 처녀 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유 한림은 사시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받들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현이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씨름씨름 앓던 유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한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모와 힘을 합해 집안을 빛내거라. 며느리 사시부인에게는 마지막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진 아내로서 나무랄 데가 없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라고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유할림과 사시부인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지요. 유할림은 장례를 찌르고 벼슬에 다시 나갔으나 간신들로 바글거리는 조정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사시부인은 걱정스러웠어요. 서방님 결혼한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시집와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는데 전 영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내를 하나 더 얻으십시오. 어진 여인을 들여 아들딸을 얻으면 집안의 경사일 것입니다. 유할림과 고모는 반대하였으나 사시부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새 부인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녀는 교시였는데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유할림의 집으로 시집 온 지 1년도 못되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할림은 아들을 장주라고 이름 지었고 사시부인은 장주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보살폈지요. 아들을 낳은 뒤로 유할림의 교시부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늦 사시부인이 꽃구경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교시부인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늦봄 사시부인이 꽃구경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교시부인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귀 기울여 듣던 사시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노랫말이 아주 좋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시부인은 교시부인을 불러 타일러스입니다. 자네의 노래는 무척 아름답네. 그러나 노랫말은 그게 무언가. 정숙한 여인이 부를 노래가 못 듣는 줄 아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교시부인은 꾸질함을 들은 것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유할림이 집에 돌아오자 교시부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사시부인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소리이니 다시는 노래를 하지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유할림이 깜짝 놀라며 사시부인의 질투라 생각하고 교시부인을 위로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닐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안심하시오. 교시부인은 사시부인을 감싸는 유할림의 말에 화가 났으나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더욱 유할림의 동정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시부인에게도 아기를 가진 김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할림과 집안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교시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기다리던 열 달이 지나 사시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주보다 잘생긴 데다 유할림과도 더욱 닮은 얼굴이었어요. 유할림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이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렵 유할림의 친한 벗이 사람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유할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청이란 인물을 추천한 것입니다. 유할림은 동청을 집에 두고 일을 보게 하였어요. 유할림이 동청을 믿고 일을 맡기자 45인이 유할림에게 귀띠하였습니다. 들리는 말에 동청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못된 일을 많이 하나가 쫓겨났다 합니다. 남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고 친구의 추천도 있으니 좀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오. 45인의 말을 새겨듣지 않은 유할림은 그 뒤로도 동청을 믿으며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편 교시부인은 점점 더 45인을 헐뜯었으나 유할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 교시부인은 동청과 짜고 무당을 불러들여 사시부인을 해칠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유할림이 조정에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시부인이 유할림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주가 갑자기 열이나 죽을 지경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못된 부적을 써서 귀신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하녀가 유할림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주인님 부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하녀가 들고 온 것은 사람의 뼈와 종이였는데 종이에는 장주와 교시부인을 죽으라고 저주한 글이 적혀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시부인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결국 이 일로 유할림의 마음은 사시부인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엌에 뼈와 종이를 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시부인이었고 종이의 글씨는 동청이 사시부인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었지요. 며칠 뒤 유할림은 임금의 명을 받고 몇 달 동안 다른 마을에 가있게 되었습니다. 유할림이 집을 떠나자 교시부인과 동청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교시부인은 사시부인을 없앨 계획을 짜더니 사시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옷가락지를 훔쳤어요. 그 옷가락지는 유할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교시부인은 훔친 반지를 동청에게 주었고 동청은 그것을 자기 친구인 냉진에게 주었습니다.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살피던 유할림은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냉진을 만나 한방에 묵었는데 그의 옷고름에 낯익은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서 난게요? 신성 땅에 사는 사랑하는 이에게 받았소. 그 무렵 사시부인은 신정에 가 있었는데 신전 동네가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사시부인에게 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교시부인이 꾸민 것임을 알턱이 없는 유할림은 사시부인을 의심했습니다. 유할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사시부인도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부인 당신의 옷가락지는 어디에 있소? 어디 한번 봅시다. 보석상자를 열어보니 다른 보석은 다 있는데 옷가락지만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시부인에게 유할림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옷가락지를 빼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사시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유할림은 사시부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시부인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유할림은 봉추라 이름을 짓고 더욱 사랑하였지요. 그 무렵 무당은 사시부인을 완전히 내쫓기 위해 교시부인의 큰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시부인은 처음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결국 큰아들 장주의 약에 독을 타게 했어요. 장주가 약을 먹자마자 온몸이 부어오르며 큰소리를 지르고 죽자 교시부인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유할림이 친척을 모아놓고 사시부인의 죄와 의심스러운 일들을 다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시부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래에 말려들기를 꺼려 아무도 사시부인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결국 유할림은 사시부인을 쫓아냈습니다. 꼴도 보기 실소 썩 내 집에서 나가시오. 이나까지 빼앗기고 쫓겨난 사시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시부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살았어요. 사시부인은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있다가 졸았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너같이 어진한 애를 내쫓아 고생을 시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참거라. 너는 7년 동안 고생할 운이니 비에 있거라. 여기서 백길로 오천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서 살거라. 거기에서 7년 뒤 4월 15일 밤 강에 배를 대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여라.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어찌나 생생하던지요. 45인은 슬픔을 뒤로 안 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는 엄승상 이라는 간신이 달콤한 말로 임금을 속여 나라가 무척 어지러웠습니다. 유알림은 임금께 아래였어요. 엄승상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가 어지럽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엄승상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유알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엄승상의 잘못을 낱낱이 밝힌 글을 지었지요. 한편 교시부인은 날이 갈수록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시부인과 동청은 자신들이 한 짓을 유알림이 눈치챌까 두려워 유알림을 없애고자 하였어요. 마침 동청은 유알림이 엄승상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청은 엄승상에게 이 사실을 날렸고 엄승상은 곧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바쳤습니다. 이런 고현농 유알림을 당장 저멀리 남쪽 땅으로 귀양보내라. 이 일로 동청은 엄승상의 신임을 얻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동청은 교시부인을 아내로 삼고 봉추와 이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유알림의 재산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동청이 벼슬자리를 따라 가족과 시골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교시부인이 조용히 한여를 불러 이나를 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아이를 참아 버릴 수 없었기에 숲속에 숨겨두고 돌아섰지요. 시골로 내려간 동청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무렵 유알림은 귀향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막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의 가마가 지나가기에 자세히 보니 동청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유알림을 불렀습니다. 나리 이런 곳에서 뵙다니요. 돌아보니 한때 사시부인의 한여로 있던 이가 주막집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교시부인과 동청이 나리를 해칠 것입니다. 그때 였어요. 유알림 꼼짝 말아라. 유알림을 알아본 교시부인과 동청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알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교시부인과 동청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았지요. 쫓기다 보니 유알림은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유알림의 몸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하며 생각하는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막대를 잡으세요. 배 위에 여인이 막대를 던져준 것입니다. 유알림은 여인이 던져준 막대를 잡고 배 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순천부 유알림의 아내 사시옵니다. 부인 나요 나 유알림 유알림은 사시부인을 부둥켜 안으며 지난 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게 마냥 신기하였지요. 부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나 인하는 어찌 되었을지 사시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엄승상의 간신임을 깨닫고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엄승상의 힘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잃었으니 동청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엄승상 때문에 벼슬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벼슬을 주었는데 특히 충성심이 관한 유알림에게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을 잃은 사시부인과 유알림은 슬픔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인아는 죽고 자식이 없으니 새 아내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 소리요? 다시는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드리지 않을 것이요. 제가 봐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같이 어진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가 있을 때 저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사시부인의 부름을 받고 올라온 이는 임시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임시는 남동생이라며 못 보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년 전에 주운 아이를 친동생처럼 거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 이나입니다. 이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나와 사시부인 유할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시 처녀 역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유할님을 잘 받들고 사시부인을 친언니처럼 따랐답니다. 유할님은 동청과 교시부인을 붙잡아 엄한 벌을 내렸어요. 이나는 무락무락 자랐고 유할님의 덕은 날로 노파만 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시남정기 이야기는 이년왕후 장이빈 숙종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김만중이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려고 쓴 이야기라고 전해진답니다. 정말 이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다행히 이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로 되돌아왔지요? 장이빈의 잘못이 밝혀지고 김만중의 생각대로 이년왕후가 돌아왔으니 사시남정기를 쓴 김만중은 참으로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